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종가 16만 9천원, 2만 8천 5백원 급등이 나왔죠. 20% 올라서 끝났는데 거래도 1500만조나 터지고 간만에 세게 올랐습니다. 장중에 17만 4천 7백원까지 갔었고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자 올 때 빠질 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언제까지 갈건지 어디까지 갈건지 자 연말 연초 전망은 어떻게 될지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 문의 주신 부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요. 향후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 자 첫 번째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와 깊은 관련이 있죠. 자 영상이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보시면 전구체 관련 얘기가 나오죠. 전구체 관련 기업입니다. 양극 소재에서 가장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동시에 전구체 합성 기술이 양극 소재 핵심 성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할 물질에서 매우 중요한 원재료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에코프로, BM으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자 상장하기 전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파두라는 기업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파두라는 기업이 팸리스 기업인데 증권 신고서에 낸 것보다 매출액이 굉장히 적게 나왔거든요. 1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3억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언론 실적을 발표를 했죠.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안 그래도 경쟁률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17대 1 그죠? 뭐 굴욕의 경쟁률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물론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쪽 실적이 안 좋은데 왜냐면은 첫 번째 전기차 수요가 줄었어요. 두 번째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원자 가격이 빠졌고 세 번째 중국의 공급가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악재가 근데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자 그래서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까지 됐습니다. 시총이 거의 9조, 10조 가까이 육박하면서 특례 편입이 됐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에코프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뭐냐면은 세계 첫 양극제 밸류체인 수집 계열화라고 해서 포항 쪽에다 공장도 짓고 설비도 드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왜 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이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배터리 핵심 원자재 해수하고 다시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는 완결적 순환체계 클로즈드 루프 폐배터리 분해 전국체 리튬 전환 공정 양극제 생산 가스 공급 1년의 가정을 수집 계열화 했다. 리사이클링 전국체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나오죠.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양극제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일종의 수집 계열화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계열사를 총 동원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공장도 짓고 설비도 만들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자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되겠죠 물론. 그것도 있고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증을 하거나 세 번째 자회사를 상장을 시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굴욕의 경쟁률 17대 1이었고 실적도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두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의 특례편이까지 됐어요. 자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 기업도. 문제 없는 기업은 없겠지만 보시면은 전국업체 생산을 늘리겠다고 나왔는데 중국업체를 제외하고 세계 1등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이 왜 문제가 있느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적 매출이 92.8% 독자 생존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매출 비중이 90%를 넘는다는 점에서 중복 상장 논란이 있어요. 두 가지 핵심 이슈. 첫 번째 BM적 매출이 너무 많다. 92.8% 두 번째 중복 상장 두 가지 논란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이슈에서 나옵니다. 자 비중국 전국체 업체 중에 1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중국 쪽 매출 비중 중국 쪽 전국체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94.5%에 달해요. 근데 뭐 IR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핵심 원자재법 유럽의 이것 때문에 2027년부터는 자 비중국 중에 가장 높은 점유를 확보할 것이다. 근데도 너무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죠. 자 이슈들을 대충 다 정리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맞고 이번에 급등하면서 코스피 200의 특례 편의까지 됐는데 자 문제점은 뭐냐 BM 쪽 매출이 92.8%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복 상장 논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94.5%다. 정부체 이게 더 큰 문제죠. 자 아무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논란의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에코프로가 그룹이 이 클로스드 루프 에코시스템도 완성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1월달에 큰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원래 두 회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제는 에코프로 비엠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머티리얼 제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 이슈가 있어요. 왜 합병을 할까요? 첫 번째 사이즈 키워서 중국한테 붙어 보겠다는 거죠. 전국제 시장에 두 번째는 뭡니까? 중복 상장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거죠. 자 이 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게 되면 에코프로 모기업이죠. 그 다음에 BM 머티리얼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매매 타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박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너에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010 3158에 8575로 자 에코프로 라고 보내주시는데 앞에다 구독 붙이셔서 왜냐하면 스팸문자랑 구분을 해야 되니까 구독하고 에코프로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더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시냐 안경 쓰고 굉장히 샤프해 보이시는데 스탠포드 대학으로 나온 윤간 블루런 벤처스 대표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LG그룹의 마사이예요. 이분이 최근에 자 LG경영권 소송의 배우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분이 블루런 벤처스 대표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분을 무려 25%나 갖고 있어요. 2대 주주입니다. BLB 캐피탈 자 얼마나 수익이 난지 한번 볼까요? 이거 9월 말 자료인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구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2000%가 가까이 됩니다. 평균 1700% 지금 2000% 정도 됐겠죠? 쉽게 계산해도 시청이 10조 가까이 갔으니까 2조 5천억입니다. 평가 금액이 전체적으로 자 이분이 왜 중요하냐 지금 LG가는 유산상성 유산관련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구본무 회장이 죽으면서 구강무 회장한테 대권이 넘어갔는데 이분은 친아들이 아니고 조카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들을 입양한 거예요. 이분 친아들은 죽었거든요. 지금 세월이 좀 지났는데 이분의 친딸들 따님들이 유산상조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경영권 분쟁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따님 중 마사위가 바로 윤관 대표입니다. 이분이 왜 주목을 받느냐 돈이 많거든요. BRB 캐피탈 BRB 벤처스 여기 뭐가 있다고요? 자 에코 프로 머티리얼도 지분이 25% 2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 LG가가 소송 중인데 유산관련해서 결국에는 자 경영권 분쟁 간단 얘기고 그러면 여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윤관 대표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만지는 분이잖아요.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경영권 분쟁으로 갔을 때 실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큰 자금들이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나 스케줄 이런 거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 분석 합병 이슈 이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LG 경영권 분쟁 관련한 얘기를 제가 다 넣어놨어요. 이거 임바검입니다. 아직 오픈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블루런 벤처스 아시아 펀드 구성 종목 아까 수익이 난 거 보셨잖아요. 그 펀드 안에 제2, 제3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러 종목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예요. 자 이거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구독해 주시고요. 에코프로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구독 에코프로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3번, 4번 정말 중요한 거고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 박민수가 증권사에서 24년 다녔거든요. 제가 PB점에 12년 있었는데 여기서 매직 된 인연이 외국계 증권사 임원 운용사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 매니저 에널리스트 이분들하고 인연이 20년이 넘어요. 이분들 만지는 자금들이 몇천억에서 조단위까지 갑니다. 정부 자체도 엄청 고급 정보고 정확성이 거의 99%입니다. 아직 임바고 뉴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합병 이슈 그거에 따라 전략을 다 짠 거고 전구체 시장 분석하고 보너스로 이것까지 넣었어요. 자 구독 에코프로 R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급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코스피이 특례 편입도 되고 대응방 같은 게 없냐는 분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윤관대표 사진도 보이죠? 자 여기서 이슈도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해드리고 매매 사인드립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드립니다. 1월 달에 합병 이슈 나오면 바빠집니다. 이 종목 매매하느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3원 만들기 프로젝트 박민수가 급등주를 두세 개 정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100에서 500% 갈 만한 종목들이에요. 천천히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구독해주시고 에코프로 티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그럼 제가 500명한테 입장 링크 드려서 인원 차면 바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논란이 뜨거운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매도입니다. 아시죠? 공매도 런이 뜨거운데 보시면 글로벌 아이비들이 불법 공매도를 했어요. 얘네들이 코스닥 150 코스피 200종목 외에도 했는데 자 이거 공매던 거 있잖아요. 즉 불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정도 또 쇼커버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다시 채워 놔야 되잖아요. 갑자기 쇼커버가 들어 어떻게 되죠? 에코프로 주가 보시면 압니다.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죠? 여름에 실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실적 때문에 공매도를 했습니다. 70에서 80만원 사이에 근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이제 급해지죠. 쇼커버가 들어갑니다. 갑자기 쇼커버가 들어갑니다. 주가가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 못 샀던 애들은 급해집니다. 미친듯이 쥐어짜듯이 막 쌓아요. 쇼커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총이 17조나 되는 기업이 한 달 만에 300%가 오릅니다. 문제는 쇼커버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버려요. 자 개인분들 대응할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공매도 종목 리포트 저의 아까 지인 중에 외국계 증권사 이모드로부터 라온 겁니다. 쇼커버 대응 외도 전략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PV 추신들이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쇼커버 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위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에코프로처럼 급락해요. 아니면 쇼커버 하지 않은 종목들은 사놨다가 위에 올라온 매도하세요. 이런 걸 종목별로 다 담았습니다. 3158 8575 구독해 주시고요. 공매도라 보내주세요. 구독, 공매도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아이비들이 가장 공매도라 마냥 섹터가 여러분 2차전지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실제 추진 중인 것 36% 매출 잡히는 것 20% 발표 짓고 대조주 주식매도 말 그대로 무늬만 2차전지 무늬만 2차전지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경고했거든요. 개인 투자 조심하라고 당연히 쇼커버 들어올 겁니다. 불법이니까 쇼커버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매출이 그냥 폭락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응이 안 될 정도로 빨리 빠질 거예요. 에코프로랑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기본적 분석 매출 실적에 따른 기업 분류 그 다음에 종목별 구간 대응 전략 내년 일정까지 담았습니다. 구독 넣어주시고요. 공매도 그 다음에 이건 2차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하고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머티 참 핫한 종목입니다. 경쟁률도 낮았고 실적도 안 좋았는데 코스비 200의 특례 편입이 됐어요. 시총이 지금 10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11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대응 방법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잘 팔고 또 다 잘 살고 잘 사는 매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매매 타이밍 잘 잡아드립니다. 첫 번째 에코프로 R 있었죠. 리포트 그 다음에 에코프로 텔레그램 그죠. 자 두세 개 정도 드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500명 정도 입장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공매도랑 2차 리포트도 있습니다. 꼭 같이 받아가시고요. 앞에 꼭 구독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합병 일정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구독해주시고 여기다가 에코프로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3158-8575 여기로 보내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시작한 서비스 오늘의 급등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8시에 제가 종목을 두세 개 정도 드립니다. 자 이거 구독하고 종목으로 보내주세요. 그날의 급등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뭐냐면 유튜브 찍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있죠. 외국계 증권사인 이분들하고 저희의 정보에 의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찍는데 이게 원래 저희 유료 VIP 회원님들라는 영상인데 특별히 선차순 100명한테 링크랑 비번 드립니다. 자 이거 구독해 주시고요. VIP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랑 비번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퀄러티라는 정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는데 자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제가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내심 있게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 IPO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죠? IPO 종목은 기존 종목하고 다른 게 뭐죠? 기존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신용 매물조차도 없습니다. 있는 건 뭐죠? 보호 예수 두 번째 밑에 산 사람들 저가 매수 세 번째 패시브 머니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패시브 머니는 뭐냐면 이번처럼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됐잖아요. 그죠? 펀드들 중에 공모펀드 중에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코스피 200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어떤 종목이 이거를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패시브 머니가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이걸 편입을 잘 안 시키거나 비중을 적게 했을 경우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 종목이 그러면 펀드 수익률이 별로 안 난다. 그거를 트래킹 에러라고 합니다. 코스피 200을 쫓아가지 못했다. 이거 발생하면 펀드 매니저 목 잘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 시총이 9조 10조 넘어가면서 편입이 됐는데 그러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뭐가 있죠? 보호해수 물량뿐만 아니라 밑에서 산 저가 매수 물량 그죠? 보호해수에다가 세 번째 패시브 머니 매물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 감안해서 기관들이 매매 전략을 짜요. IPO 매매 세력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박민수가 PB점에서 12년 정도 생활하면서 적지 않은 세월인데 여기서 수많은 시행착오 그때 이걸 알아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매물을 어떻게 애네들이 핸들링하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호해수 저가 매수 패시브 머니 패시브 머니까지 추가된 거죠. 코스피 200 편입됐기 때문에 이 모든 대응 전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죠? 이 리포트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죠?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액기스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수익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IPO 종목 이거 매매 전략 다른 종목에 다 적용됩니다. 내년에도 IPO가 1월부터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받으셔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받아가셨던 분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두산 로봇 그 다음에 이번에 LS 머트리얼즈 블루 엠텍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이 났어요. 이거 받아가시는 분들 대박 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트와 텔레그램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영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꼭 IPO 종목 매매 스킬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스팸 문자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안 들어오는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두세 명 정도 입장할 수 있고 500명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IPO 종목 매매 스킬 들어가고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목은 8시에 나가는 급등주고 VIP는 유료 회원님들 영상 링크랑 비번 드린다 그랬고 공무에도롱 2차 리포트도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입니다. 좋아요 구독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면 여러분 진짜로 근데 이거 누가 해주신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문자인증도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문자인증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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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